터모닝 세크리파이스 하면은 우리가 보통 화목제물이라고 하죠. 화목제물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화목하게 만드는, 서로 앙숙이 돼서 벌어졌던 사람들이 화목하게 되는, 그걸 어터우닝이라고 해요. 죄를 사해주고, 용서해주고, 1장 1절에도 나왔지만은 내가 내 눈으로 보았고, 내 귀로 들었고, 내가 자세히 살펴봤고, 내 손으로 만져도 보았고, 그분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냐? 어터우닝 세크리파이스.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어터우닝 세크리파이스로 돌아가신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정철입니다. 정철의 요한일서 영어로 통독 암송 11번째 시간입니다. 1장 2.2 자, 다함께 구호에 칠까요? 준비, 시작! 성령 충만 영어로 통과 자, 지난 시간을 볼까요? 지난 시간. My dear children,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I write this to you. 나는 이것을 당신네들에게 씁니다. 왜? So that will 들어갔죠? 당신네들이 죄를 짓지 않게끔 하려고 이거를 쓰고 있는 겁니다. But, 그러나, if anybody does sin, 그런데도 죄를 짓지 않도록 쓰는 거지만은, 누구라도 그래도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하냐? 걱정하지 마세요. We have an advocate. 우리에게는 대변자가 있습니다. We have a father. 아버지께 말씀드려주는 그런 advocate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Jesus Christ,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The Righteous One, 의로우신 분입니다. 굉장한 내용이에요. 자, 오늘의 내용,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들어보세요. He is the atoning sacrifice for our sins, and not only for ours, but also for the sins of the whole world. 와, 짧지만 강력한 내용입니다. 볼까요? He is the atoning sacrifice. 그분은 Jesus Christ가 The Righteous One, 의로우신 분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그분은 그냥 혼자서 의로우려고 오신 거냐? 그게 아니고, 그분의 역할이 나옵니다. 그분은 He is the atoning sacrifice. 그분은 sacrifice예요. sacrifice가 뭐예요? 희생제물이에요. 그렇죠? 희생제물. 원래 이 sacred라는 말이 성스럽다는 뜻이고, Fist는 만든다. 성스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희생제물. 옛날에는 희생제물을 뭐를 썼어요? 그렇죠? 동물을 죽여서, 염소나 양을 죽여서, 제물로 그냥 바치던가 태우던가. 그래서 그 연기가 올라가면 하나님이 괜찮다, 이래갖고 용서하신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또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그거 하라고. 그게 sacrifice인데, 그때에 올리는 sacrifice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Atoning sacrifice. Atoning sacrifice 하면 우리가 보통 화목제물이라고 하죠. 화목제물. 화목제물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화목제물. 화요일과 목요일 날 올리는 건가? 화목, 난 옛날에 화목제물이라고 해서 왜 캠핑 갈 때는 화목을 사가지고 가잖아. 장작, 불 때는 거. 그래서 그건가?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고 화목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서로 앙숙이 돼서 벌어졌던 사람들이 화목하게 되는 거. 이거를, 그걸 Atoning이라고 해요. Atoning. 죄를 사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런 게 이게 어떻게 된다는가 하면 이거를 들으시면 이해가 가실 거야. 이 Aton이 At하고, One하고가 붙은 거예요. At하고, One이 붙으니까 Aton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딱 느끼는 게 있잖아요. 하나가 되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원수지간이 되었다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 칭표로 동무 짐승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고 하나님과 내가 분리가 되었다가 다시 하나가 되게 해주소서 그래갖고 태우는 게 Atoning Sacrifice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인간의 죄라는 게 하도 악독하고 끝이 없어서 동물 피로 드리는 제사 가지고는 그게 충분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보다 못해서 하늘 보자를 버리고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돌아가심으로써 그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 이거 설명이 명쾌하잖아요. 나도 이거 한창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냥 Righteous One 의로우신 분이면서 He is the Atoning Sacrifice 기분이 딱 나죠. Atone은 어디서 나온 거다? At One 하나가 된 것이다. 뭐에 대한 Atoning Sacrifice인가 하면 For our sins 우리의 죄를 위해서 드려지는 Atoning Sacrifice입니다. 옛날의 이단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의 이단들은 그저 예수님이 하늘에서 그 영지주의 이 중에 하나 그 그 이단들이 뭔가 하면 예수님은 마리아가 누군지도 모르는 하여튼 바람피워가지고 난 사생한데 옛날에 그랬다고 사생한데 서른 살쯤 돼가지고 세례 요한이 강에서 세례를 주는데 거기 갔다가 세례를 딱 갖고 나오는데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려와서 덮어 씌우면서 아주 초능력을 갖게 됐어. 그래갖고 그때부터 뭐 병보치고 뭐하고 이러고 다니다가 붙들려서 죽을 때 아 그런 도사가 왜 힘없이 붙들려 죽냐 그 직전에 요한이 떠났다. 그래갖고 무기력하게 잡혀서 죽은 것이다. 요게 이제 보통 그 이단들이 외치던 소리거든. 그런 녀석들이 사방에서 와가지고 뭐 입달린 이단마다 한마디씩 허는 거예요. 그 당시가 이랬어요. 그래서 요한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게 아니고 1장 1절에도 나왔지만 내가 내누루로 보았고 내 귀로 들었고 내가 자세히 살펴봤고 내 손으로 만져도 보았고 그분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 얘기에요. 그분이 누구냐 Atoning Sacrifice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는 Atoning Sacrifice 로 돌아가신 것이다. For our sins 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우리의 지혜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And not only for ours 거기다가 And not only Not only for ours Not only 하고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But also 나오겠지 조금 기다려봐요. Not only 뿐만 아니라 For ours 우리의 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건 확실한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죄 뿐만이 아니라 But also for the sins of the whole world But also for the sins of the whole world But also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For the sins of the whole world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신 것이다. 희생제물로 보통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꼭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야. 아니 우리가 우리나라 조상 단군도 있고 다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조상을 믿는 거야? 이렇게 딱 나온다고 거기에 대한 답이 여기 딱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뭐다? Not only for hours but also for the sins of the whole world 온 세상의 죄를 사하려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 조그만 조그만 이렇게 된 우산으로 이스라엘만 이렇게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 온 우주를 커버하시는 온 우주 그래서 그런 Atoning Sacrifice 참 은혜롭지 않아 이거 Atoning Sacrifice 아시겠죠? 한 번 더 가볼까요? He is the Atoning Sacrifice 그분은 화목제물 이십니다. For our sins 우리의 죄에 대한 화목제물 이십니다. And not only for ours 그런데 그것도 not only for ours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But also for the sins of the whole world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해서 Atoning Sacrifice 가 되신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기도하고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오른손 쪽에 앉아 계셔서 계속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해주고 계시다. 그런 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Advocate 하나님이 옆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제가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Advocate 그래서 무죄를 주장합니다. 저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그걸 Advocate 를 하고 계시단 말이죠. 직접 자기 몸으로 Atoning Sacrifice 가 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이 옆에 앉으셔서 지금 Advocate 가 계시다. 자 들어봅시다. He is the Atoning Sacrifice for our sins and not only for ours but also for the sins of the whole world. 좋죠? 한 번 더. He is the Atoning Sacrifice for our sins and not only for ours but also for the sins of the whole world. He is the Atoning Sacrifice for our sins and not only for ours but also for the sins of the whole world. He is the Atoning Sacrifice for our sins and not only for sins but also for the sins of the whole world. Shadowing He is the Atoning Sacrifice for our sins and not only for ours but also for the sins of the whole world. He is the Atoning Sacrifice for our sins and not only for ours but also for the sins of the whole world. He is the Atoning Sacrifice for our sins and not only for ours but also for the sins of the whole world. 자 좋죠? 까먹기 전에 엄지척 좋아요 눌러서 동네방네 추천을 하시고 아직도 구독 중이 아닌 상태로 듣고 계신 분은 구독을 눌러서 구독 중으로 바꿔주세요. 이 구독 숫자가 많이 올라갈수록 유튜브에서 대접을 해줘요. 자주 띄워준다고 추천도 많아야 추천수가 많으면 알고리즘 파악하기를 아 이거 좋은 컨텐츠구나 많이 보여주자 이렇게 띄운다니까 그래서 자꾸 눌러라 그러는 거야 그 다음에 공유를 눌러서 아직도 이렇게 좋은 강좌가 있다는 걸 모르고 사시는 분들에게 보내주세요 이 동영상을 자 라이팅 끝까지 꼼꼼하게 하시고 약 10분간 반복 낭송 오늘 것도 반복 하고 처음부터 배운 데까지 자꾸 반복 하고 이렇게 해서 유창하게 영어 설교가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십계명을 함께 영어로 낭송하도록 하죠 The Ten Commandments and Your Mother 6. You Shall Not Murder 7.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8. You Shall Not Steal 9. You Shall Not Give False Testimony Against Your Neighbor 10. You Shall Not Covet Your Neighbor's Belonging My Dear Children I Write This To You So That You Will Not Sin But If Anybody Does Sin We Have An Advocate With The Father Jesus Christ The Righteous One He Is The Atoning Sacrifice For Our Sins And Not Only For Ours But Also For The Sins Of The Whole World Sins Girls Of Mother Sins Lies Beautiful Band